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양배추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간단합니다 볼에 담아줍니다 이런 세 개를 까줍니다 소금 후추 소금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아 그냥 대충 섞어주면 돼요 가스불을 켜줍니다 가스불은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기름을 둘러줍니다 준비해둔 양배추는 반 정도만 넣어줍니다 그 위에 베이컨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남은 양배추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남은 양배추를 올려줍니다 가장자리에 기름을 조금씩 더 둘러줍니다 뚜껑을 덮어줍니다 뚜껑을 덮어줍니다 맛있는 데가 스마스마 살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뚜껑을 열고 바닥을 한번 살짝 이렇게 보면 바닥이 익었습니다 이렇게 접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뒤집어 가줍니다 그리고 다시 잘 팬에 다시 넣어줍니다 오케이? 뚜껑을 다시 또 덮어주세요 다시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위에 예 그만 찍어 먹게 너도 먹게 빨리 와 응? 구독 오케이 응 끝 끝